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발족한 건학위원회 기관장들이 새해 사업을 공유하고 점검하기 위해 머리를 맡았습니다. 동국대는 어제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회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건학위 산하 각 기관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분야별로 펼칠 다양한 건학이념 함양과 학교 발전 사업을 제안하고 평가했습니다. 특히 불교대학은 오스트리아와 독일, 인도네시아 등 각 종교계를 대표하는 학교들과의 학위 연계로 종교 분야 대표성을 확보해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돕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회의를 주재한 건학위원장 돈관스님은 중요한 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씩 해나가는 일이라며 각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.